타 마하라 타 마하라 서리하 오늘 저는 지금 타 마하라 와있습니다 오늘 진짜 제가 애정하는 친구들이랑 태국 옷도 입고 예쁜 와다룬도 보러 갔다가 태국 음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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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조금 있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저희는 오늘 센스 오브 타이라는 곳을 가서 옷을 입어볼건데 거기에 가서 어떤 옷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하 이렇게 원데이 타 코스튬 렌팔이라고 찾으셔서 2층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옷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제가 핑크색을 입었는데 저번에는 무슨색을 입지? 이번에는 무슨색을 입지? 짜잔 여기입니다 그럼 시간은 10시부터 6시 반까지 오늘 무슨색을 입어야 될까 아오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제 친구들 여기 진짜 많아서 와 뭐 원하시는 색깔 그냥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음 음 그러면 이것도 고르고 이것도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예쁜데 아 이것도 예뻐 네 네 이 아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지금 여러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더 낫실때 홈이 더 낫실때 이 전화가 더 낫실때 이 전화가 더 낫실때 그래서 이 전화가 더 낫실때 더 낫실때 이제 더 낫실때 그래서 지도가 로録의 하나가 더 빛을 쓰여? 이? 네 네 네 그럼 백반다 첫 번째 첫 번째 둘 둘 둘 첫 번째 첫 번째 살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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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해봐 파리에 하는 것도 이렇게 있고 나중에 귀걸이도 할 예정입니다 준비됐나요? 이번에는 블루로 입었습니다 블루는 또 오랜만.. 아니 나 처음이에요 처음 블루는 만약에 센스 오브 타이 영수증이 있으면 사보이 가서 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좋은데?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여기 바로 타마하라스에서 배를 탈 수 있는데 배는 30분마다 하나씩 있어요 아침 8시부터 그리고 6시까지라고는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일찍 오시는 게 안전하고 좋습니다 바로 여기서 탑니다 이렇게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한 번 타는데 30받인데 뭐 아마 계속 계속 이용하실 분들은 150받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표입니다 30분 간격인데 무슨 6분대로 되어 있네요 신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 타마하라스에서 와더룬으로 갈 겁니다 여기 로커도 있어서 워커 보관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남으시면 여기 스타벅스에 계셨다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날이 더우니까 가자 ONY 외국에 교장 가격이 올랐습니다 100받이에요 저번에 50받이었는데 너무 맛있어 와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 진짜 관광객 시절에 와보고는 안 와서 멀리서만 봤거든요 너무 예쁘니까 근데 이 옷을 입고 오니까 더 만져뷔 사실 이렇게 입은 와자룬 주변에서도 빌려서 입을 수 있는데 퀄리티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면 꼭 이렇게 사진은 입고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옷을 입고 와야지만 이 분위기가 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네 네 아한테레 티 나이 하아? 사워 응 렛츠고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일일 여행을 하니 이제 같이 저희 사진 촬영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배가 부러워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다시 돌아왔습니다 30반 인스타그라머스 유튜버스 배가 돌아왔어요 저는 한국인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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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으러 왔습니다 갈아입고 배가 고파서 오늘 타이 음식 진짜 많이 먹을게요 짜잔 10시에 오픈하고 9시에 닫아요 아 여기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시간이 왔을 때 같이 왔던 곳이 있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해질 때 무조건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너무 예쁘다 질려오! 질러오! 질러오! 소코노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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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카운니오만몽빵이래요. 맞나? 어! 먹어보겠습니다. 어디야? 진짜 카운니오만몽빵! 음! 오케이! 1, 2, 3, 2, 3 진짜 카운니오만몽!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엘리야아엑매이! 하하하하 띠언 쟈이디짱!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스톰기 하하하하 아악! 제 최애 까라뿌리 단땀브라이 입니다. 와 맛있다. 사보이가 3인 아래도 있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마하라 지전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특히 진짜 똥념꽁이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콩이 새우니까 이것도 새우, 튀김 호박뿡팔입니다 진짜 잘 먹었다면? 그 모자의 찍는거 그냥 이렇게 먹었지만 이렇게 먹은 거 너무 맛있을 때 이 모자의 문화는 어떻게 되세요? 이 모자의 문화는 또 다른 문화의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도 다른 문화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Aren't you so bad? I'm going to finish my ngong You're from wash away Only wash away What's your favorite? My favorite is... Beng Really? 아, 나같은 거 같다 I gotta have a bomb 아, 어떡해 근데요 Same with you Yeah, same with me 너무 맛있어 These guys은 어디 민간이 좋아지? 맛있어 Can I have more? 뭐지? 아니, 납붙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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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좀 보려고 했는데 다 벌써 닫아버렸어 음~~ 음~~~ 음~~ 음~~ 그냥 okay 안녕 안녕 바이바이 안녕 안녕 안녕